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바문제 떵게요 켈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바문제는요 시리얼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시리얼 네 이게 스페셜 케이죠 여러분들 케잌 잘 먹겠습니다 뭔가 이게 좀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티비에서 많이 사는데 이거 가짜 한 통씩 드셔야 할게 다 먹겠습니다 요즘 먹방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양이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죠 네 저녁방 때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리얼 사운드 할 때도 먹고 저희는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닌가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많이 먹 적게 먹는다 생각해 단상 많이 더 많이 먹자 단상 우리 더 차려오겠습니다 좀 더 시리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먹는거지 그렇지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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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유를 원래 편의점 우유 사올라 했는데 없어 편의점에 조그만거게 조그만거 밖에 없더라구요 맛있어 이거 맛있다 맛있어? 이거 나 군대에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어 이거 나 이거 다이어트야? 어 이게 달달하다 달달한거보다 고소한게 좀 있어 쌀 쌀로 만들어진거였는데 이게 맛있어 음 여러분들 지저트가 좀 호수래도 좀 유의 좀 있어요 원래 호떡 먹다가 원래 호떡이었는데 호떡 상태가 안좋아져가지고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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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도 너도 대가라 응? 근데 이게 약간 딱딱이라고 턱이 아파보네 맛있어 맛있어 아 당면든 야채호떡 진짜 좋아해요 어 그거 오이솝 받아요 그런거 한번 먹어보십다 음 음 고초를 들어가세요 맛있어 아유 저는 야채호떡을 한 번도 못먹어봤거든요 이게 거의 스페스키이랑 똑같아 스페스키 아 타르타르 치즈 그거 좀 차가웠어요 내놓으실거라서 우리 대구에 한번 갈려 나중에 갈려고 대구가 아니 이번엔 이번엔 부산 한번 가서 도전목밥 찔거 같애 이번엔 구열도 여러분들 화이팅해야죠 구열에 이제 2일이 됐어 맞죠 음 딘다 독가씨 얼마 더 줄을 예정이에요 나중에 네 아 댓글은 둘 다 이거에요 아프리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둘 다 켜보시면 딱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하이 하이 이게 되게 큼직큼직해요 약간 나 엄청 고소해 그냥 맛있어요 둘 다 뭔가 일반 콤프라이트는 뭔가 달달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달달한 면보다 일단 고소하다 해야되나 콤프라이트가 너무 달달하지 저 양통잡이에요 저게 근데 예비군 어제 갔다왔어요 진짜 엄청 커요 보여줄까요? 맛있어 일반 시리즈가 잘 나요 품직품직 우유가 부족할때는 한번 더 먹기 위해서 건대기를 먼저 들어서 먹자 야 우유 남기더라 야 우유 남기더라 이거는 턱이 아파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애 나도 턱이 센 편인데 지금 먹으면 빨리 살 때도 있고 늦게 살 때도 있고 늦게 살 때도 있고 죄송해요 떡김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보고 싶으신가요? 경찰과 도둑이요 제가 경찰이고 여자친구 도둑이요 제가 잡으러 갈게요 좀만 더 먹어야지 맛있나?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었을 때 맛있네 군대에서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좀 했거든요 군대에서는 좀만 먹고 우유가 부족하니까 살짝 먹을게요 이번 10월에 휴가가 휴일이 많잖아요 근데 거의 다 강수할 것 같아요 귀여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경찰과 도둑 어릴 때 많이 읽거든요 많이 읽었지 않은가? 응 많이 읽죠 은근히 도둑이 재밌어요 경찰이 좀 재미가 없고 잡는게 도둑이 여기서 숨어있는게 재밌잖아요 숨바꼬질처럼 곰부라에도 맛있죠 항상 그런 데 있어요 군대에서 앞집밥 안 먹은 인원들이 건프라이크 먹어요 건프라이크 우유가 무인맛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별사탕 뿌셔하고 같이 넣고 응 아무튼 여자친구 없어요 뱀뱀뱀 맛있다 전 여자친구 있으면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평범한거? 그냥 뭐 까봐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달달한 것도 있냐고 있으면 우유 맛은 달달하네 달달해? 달달하네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더 있으면 한 번 더 먹고 싶다 좀 줘? 아니 그냥 먹어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근데 이것도 맛있네 맛있어요 코코벌이 익는데 우유가 없어요 그게 제일 하난데 아 아 반갑구요 반갑습니다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녹화 끝 며시 저건 감사합니다.